안녕하세요. 불창조하는 빅북크리에이터 미지윤TV입니다. 2018년 10월 16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죠.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임차에는 개정법에 적용을 받아서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계약개신 요법원을 행사할 수 있고 개정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면 10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이라는 날짜가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이 5년, 10년으로 나뉩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전 임대차 계약의 경우 개정 이후에 재계약을 했다면 계약갱신 요구권이 5년이 아니라 개정법을 따르게 되어 10년으로 바뀌니까 5년이 늘어나게 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5년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재계약을 하면 안되는 거죠. 오늘은 많이 헷갈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계약시 다시 10년 보장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규정을 살펴보면 계약을 갱신할 경우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료를 올리거나 기타 다른 조건들을 변경하였을 경우에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니까 이때부터 10년간 갱신 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2항에 의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상가건물이 매매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건물주나 기타 계약 내용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부터 10년간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개정 전 규정에서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있으니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전체 임대차 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법 취지나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최초의 임대차 기간은 법 개정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나 개정 이전에 체결되었다가 법 개정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 계약 모두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기간을 포함해야 함으로 다시 카운트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5년이 경과된 후에 추가 5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구상가임대차보호법 개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했고 개정법에서는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부칙을 보면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는 개정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는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임대차를 가리키고요. 갱신되는 임대차란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인정되던 계약갱신 사유에 따라서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갱신되는 임대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개정법률 시행 후에 개정전 법률에 따른 의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임대차의 경우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으며 10년 개정에 따른 추가 5년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전 계약한 임대차의 경우에 재계약하지 않고 놔둔다면 5년 적용을 받겠죠. 개정 후에 5년의 임대차가 종료되는데도 재계약했다면 추가 5년 임대차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5년이 안된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했다면 전체 10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의무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재계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